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대기환경기사 2차 필타평 기출문제 해설 2021년 1회 대기환경기사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지금 산성비에 관한 설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산성비에 관해서 여러분은 일단 기억해야 될 거 네 여기 1번에 나오네요. 산성비는 정의가 pH 5.62 이하인 강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연 강우가 자연 중에 그냥 아무런 산성 성분이 없더라도 그죠? 자연 강우는 pH가 5.6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산성 물질인 삭스, 낙스 혹은 황산화물 이런 애들 산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pH가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pH 5.6보다 더 낮은 비 이걸 우리가 산성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3가지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돼요. 근데 이 원인 물질 중에 뭐는 포함되지 않는지 여러분 주의하실 거 뭔가요? 바로 CO2, 이산화탄소는 들어가지 않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이 자연 강우를 pH 7이 아니라 5.6으로 만드는 그 원인이 누구기 때문에? CO2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게 pH를 만들기 위해서는 CO2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돌아가서 정답에 적을 땐 여러분 어떻게 적어요? 1번의 정답은요. pH 5.6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정상적인 공기 중 산성을 일으키는 무슨 가스 농도가 350ppm 존재하며 이거 정상적인 공기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바로 자연 강우의 원인이 CO2 혹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CO2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대기 중 수분에 의해서 용해돼서 약산성이 된다. 그 다음 pH 값이 세 번째 3.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 이건 뭔가요? pH가 어떨수록 아마 여기에 여러분 보기가 있었을게요. 어떤 보기? 낮을수록 혹은 높을수록, 클수록 이런 식으로 보기가 있었을 건데 pH가 더 낮을수록 더 산성이죠. 그렇죠? pH 낮을수록. 수소이온 농도는 높을수록 훨씬 더 산성이 세기가 큰 겁니다. 그렇죠? 요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pH 값이 세 번째 3번 정답은 낮을수록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정답에 요렇게 세 가지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네. 1번 문제 봤고요. 1번은 이거 완전히 그냥 여러분 정수 따는 문제였죠? 2번 보겠습니다. 원심력 집진장치에서 이거 항상 매번 나오죠 여러분? 매번 나오는 거예요. 별표 3개. 블루다운에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효과 3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블루다운 정의, 효과 요거는요.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은 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뭘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채점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키워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부분 점수 주냐 안 주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키워드를 꼭 넣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될까요? 네. 하부 분진 바스에서 그죠? 처리 가스량의 5에서 10% 요거 꼭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함진가스를 흡인해서 돌려보내는 거. 이게 바로 블루다운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원심력 집진장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함진가스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함진가스가 쭉 여기서 원심력에 의해서 탈탈탈 털려갖고 뭐죠? 이 여기 하부의 내부 분진 바스 여기죠? 이쪽으로 탈탈 털려서 이쪽으로 먼지가 모여요. 그럼 이 중에서 얼마나? 네. 5에서 10% 정도. 그죠? 처리 가스량의 5에서 10% 정도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넣어서 이제 흔들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원심력이 더 증대지죠. 그래서 처리 가스 효율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블루다운 효과로 보면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원심력이 증대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진 효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왜 그래요? 든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원심력 집진장치는 제가 세탁기 탈수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탁기에서 탈수를 하면은 탈수할 때 보시면은 세탁기 양이 5kg보다는 10kg.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원심력이 세지기 때문에 탈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집진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부 통이죠. 이거. 내 통에 폐색을 방지한다. 이거 다른 말로 더 스플러그 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분진 박스 안에서 분진 재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3개 정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 3개를 기억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꼭꼭 기억해서 바로 여러분 점수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잘 봐주셔야 돼요.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용 문제네요. 상자 모델이에요. 가정 있죠. 우리 상자 모델, 가정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정 나오나요? 우리 경도 모델, 가정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가정을 여러분 안기하셔야 될 부분이죠.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 상자 모델에서는 이거 면배출원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우리 경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점오염원인데 얘는 면배출원인 거. 그래서 이거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4가지 서술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5가지까지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5가지 외우기 쉬운 거. 보시면은 항상 이제 어느 모델인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균등하게 전 지역에 혼합된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농도가 균일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배출원이 균일하게 분포한다. 그죠. 바람 항상 풍속과 풍향이 일정하다. 그죠. 이것도 중요하고 웬만한 반응 아니고서는 전부 다 2차 반응 없습니다. 1차 반응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셔도요. 웬만하면 이거 배출원이 뭐 박스면 면배출원이고 뭐 경도면은 점오염원이고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이 2번에서 4번까지는요. 대부분의 모델 가정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이것을 외워두면은 다 전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에서 5번까지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답을 네. 여기 있는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거 4개 써주시면 돼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 1, 2, 3, 4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